전투 바로 플레이어드를 하죠 아! 설정 프로필? 자, 스투코프가 예정 아, 완전히 뭔가 바뀌어졌어 뭔가 좀 더 악독해졌어 뭔가 인간이 좀 더 사악해진 것 같아 눈 쪽이 막 검어지고 음, 정말 까불거리는 거 잘하죠 우리 스타 캠페인이라서 차례로 깨야돼요 마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군요 우리가 놈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초월체를 제거한 거 우리 아닙니까 음... 빠른네, 아르타닐씨 우리가 초월체를 무찔러 크... 인해가 아니라 저분이시죠 태사다 응? 태사다님이죠 엔타로 태사다 평가해서는 안되네 물론입니다 집행방님 저는 먼저 정찰을 나서 이 인간들의 솜씨를 시험해보고 방어선을 뚫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엔타로 태사다 엔타로 태사다 엔타로 태사다 자 시작합시다 그저 먼저 카메라 잠깐만 위치 잠깐만 바꿀게요 살짝 위로 한 칸만 올릴게요 위로 한 칸만 왼쪽으로 그렇지 어 이게 훨씬 낫네 음... 아닌가? 아 내 카메라 위치 자꾸만 이게 헷갈려 오른쪽 왼쪽 별 수 없다 이렇게 하자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죠 저번에 제가 좀 못했는데 이번엔 좀 더 잘해볼게요 알았죠 왼쪽부터 했죠 어제 뭣도 모르고 했다가 중앙 정면 공격했다가 완전 그냥 셔틀아 그 스카우트 하나 날리고 난리야죠 자 먼저 이 들어 이 드라마 질럿으로 터렛을 먼저 부숴도록 합시다 자 니우아이린이 어서오세요 이거 오늘 오운데도 이렇게 오셨네요 자 근처에 있는 터렛을 먼저 부숴도록 합시다 음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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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있죠 여기있죠 자 이런 저런 벙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힘을 하나로 합쳐서 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힘을 하나로 합쳐서 다 같이 싸워야 해요 빼주고 빼주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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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중이에요 어우 좋아요 휴가 중이에요 좋으시겠다 이런 휴가 중에 또 이렇게 방송이 또 놀러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뭐야 스카우트 한 말 어디였어 야 그새 부서였어 스카우트 한 말이 꽤나 좋은걸 보내주고 있죠 자 프로브들도 아 그니까 이 옥저버들도 전진배치 옥저버들 전진배치 합시다 전진배치 어딨어 야 여기다 내리면 안 돼 이들 일로와 오케 들어가 들어가 하 이를 못함이 자 여기다 내려 주도록 합시다 오 참 준비됐습니다 얘들 잘 못 내려 해 못내려 애들이 줌긴데 웬쪽부터 공략 해보도록 합시다 좀 어쩜 pipelines 정면 돌파 하다가 힘들었죠 아가가가가가가가 여기 털렛 없으니까 털렛도 스카우트별로 합류해 줄게 합시다 오케이 아르타인스 몸빵 그렇지 원래 제가 알기론 마린들이 공중병력 먼저 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5 3 탱크가 많이 있는 걸 격한데 이 탱크가 요쯤에 한 말 있었는데 지친 그렇지 적이 있죠 고거를 예 먼저 먼저 아 컨트롤 컨트롤 자르타 이스몽 방 세니까 아르타 이스몽 방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싸워 제도 완전히 100% 뭐 에너지가 안달기 하고 살 수 없어 대신 애들은 실제 차오르니까 금방 하자 2 2 좀 잡아라 와우 스카우트가 하늘의 왕자요 자 이렇게 부서주고 가자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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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왕타운 것들 비싼건데 좀 들어갈래 얘들아 드라군들이 뭐 드라군들이 문제 드라군들 진짜 드라군들은 희대의 멍청이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지 진짜 길막 하는거 봐봐 진짜 드라군들은 어떻게 안돼 진짜 드라군들 일망치던들은 최고죠 드라군들 길막 봐봤어 일막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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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구나 이것 봐 드라구 여기까지 갔어 야 이건 진짜 불편하다 근데 이건 정말 불편하죠 자 털에 또 다 망가졌나요 음 좋았어요 자 오른쪽 탱크 있자 탱크 없애주도록 합시다 일단 이런 가볍게 쌈 싸 드시구요 막냐 아 망령을 뜬구나 아 완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뜨네 완역이다 보니까 스카우터가 정찰 이렇게 뜨고 끝난 거를 달아보없습니다 동의야 자 어이구 어깨 없애주고 탱크들 그렇지 야 쉽네 어제 한번 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아 스카우터 아르타니스라서 그나왔던 지상 병력이 좀 공격이 되네요 좋습니다 지원 병력들 또 오죠 무엇인가 아 아 택이 많이 그렇지 쭉쭉 불고 자 옵저벌 전진 배치 또 합시다 여기 지나가도 안되지 아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옵저벌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아 아 아 탑시다 탑승 오케오케 좋아 여기가 살짝 묻는데 아 여기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일단 옵적으로 먼저 한번 둘러봅시다 내가 어제는 정차를 좀 잘 못했어 이쪽 아예 못지나 하게 해놨네요 아예 그냥 틈도 없게 해놨고 이쪽도 안되고 아무래도 이거 오른쪽으로 공략해야 할 빈인데 느낌이 이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공략을 가야겠어요 절대 못 들켜놨는거 허니라는데 메이안이 같은 분이 웃으면서 닦아요 아 메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이거 아니 이쪽 말고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야겠네요 오케 알았어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가도록 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법 방법이 오른쪽 발견이 내가 적대 어제 너무 정면으로 할라 있어 그래서 그래 다 뭐지 이쪽도 킹이 앞서 자 합니다 소위를 호위 받으면서 멋있다 여쯤에 내려주시다 데리고 내려주고 5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자 다 내렸니 오케이 내 앞때 이거 드라곤들 때문에 진열을 제가 직접 짜 줘야겠어요 드라곤들 앞으로 드라곤들이랑 얘들 앞으로 질럿이랑 닥템 앞으로 그 다음에 먼저 가 그 다음에 가자 오쇼 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역시 질럿이 최고라는 거 아 여기까지 쭉 없애집니다 이쪽이 쭉 없애주고요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있는 애들이라서 쎄요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야 털의 사거리 진짜 길다 털의 사거리가 굉장히 길죠 이거 이쪽으로 못들 씁니다 자 옵저버 데려옵시다 옵저버 정찰 정찰이 중요하죠 자 마이크랑 게임 소리 잘 들리시죠 오케이 화면은 이쪽에 오케이 이쪽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서출들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릴 때 드라곤들 위주로 먼저 좀 들어줘야겠다 드라곤들 드라곤들 위주로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원거리에서 터렛을 먼저 좀 부숴줘야 겠어 다 떨궜니? 오케이 자 터렛을 먼저 부숴줘야 겠다 멋있긴 멋있다 근데 아 이게 위에 있는 막이 열려서 때리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근데 이 아래에 달려있는거는 뭐지? 아래에 뭐가 달려있어 뭐 그런 이상한 건 아닐테고 자 이쪽에 싹 다 없어집시다 자 언덕이라서 제가 유리해요 언덕이라서 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안 맞아요 스타크래프트 1은 언덕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절반을 흘려드리죠 이것 보세요 에너지가 이렇게 안답니다 자 컨트롤만 좀 해주면 됩니다 좀 그쪽으로 가지 말아줄래? 어 편해요 편해 음 아 아주 잘 되려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얼추 정리를 좀 한 것 같죠? 음 얼추 정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만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어우 안되겠다 야 어우 야 안되겠다 어우 야 자 이제 슬슬 스카우터들도 데려옵시다 스카우터들 데려와서 아이고 아이고 야 사거리가 뭘 길어 정말 길다 자 일단 여기는 벙커 먼저 얘부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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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거의 안달죠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소서 예 깐고 쓰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그 지루 질러 뇌만 넣은거라고 난 질러 사체를 그냥 넣었다 들어갔는데 뇌 부닐 그냥 저거 어 그냥 시체? 뇌만 살아있으신다고 왜만 들어갑니다 먼저 자 오늘 멍청한 드라운드들이 있어가지고 자 스카우터들도 들어갑시다 자 먼저 돌격 돌격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카우터도 보조해줍시다 오케이 자 먼저 멀리서 드라몬들로 갔다가 없어집니다 어디 가지마 어디 가지마 이 드라몬들이 진짜 멍청했잖아 어? 진짜 멍청해 애들 너무 답답해 아이 근데 말이야 드라군이 사거리 업그레이드 했으면 저희 닫는 거 아닌가? 자 스카우터랑 딜러스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타니스 몸빵해주고 아르타니스 몸빵해주겠습니다 그렇지 아르타니스 아파 오케이 어제보단 좀 쉽게 깨네요 아르타니스 오 지원병력 또 오네 오케이 야 이발 리버 하이템플러 근데 저건 아니네 어제 여기까지 됐었죠? 여러보니까 어제 여기까지 됐었죠 여러분 그죠? 야 오늘은 그래도 좀 잘하죠 제가 스카우터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자 언덕 위에 수업들 때리도록 합시다 가지마 가지마 드라군디 와서 할거야 그렇지 길게 알아서 또 다 할거 같은데 다 할거 같은데 다 할거 같은데 그지? 이거 안 때리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죠 사거리가 닿으니까 안돼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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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깔끔하죠 여기부터가 좀 있는데 일단 털에 일단 그 옵저라 먼저 보냈어 정차를 하도록 합시다 옵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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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어 자 또 털어라 애들아 나머지 나중에 알아서 할게 지상군들로 먼저 부수게 합시다 난 리버컨트롤 못하겠어 저 솔직히 저 솔직히 리버컨트롤 못하겠어요 옵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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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시다 아오 마인드 스파이더마인드 봐봐 엄청 깔아 있다 자 여기 일단은 없애줄 수 있으만큼 바크 템플러들로 없애주도록 하죠 골리아 쌈싸 먹구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아따 저기를 어떻게 뚫고 가지는데 야 여기를 어떻게 뚫고 할까 이건 좀 아프겠다 쭉 한번 길가 따라서 쭉 가보자 안돼 아이고 깜빡했네 자 이렇게 하나 또 없앴구요 내가 제가 오늘 아침에 스타크럽 리마스터 오늘 업로드하는거 봤거든요 야 조곡 많이 했더라고 어제 제가 조공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했더라구요 역시 스왈못 어! 어! 이렇게 오늘도 조공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공을 합니다 내려와서 먼저 마인 제거해 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공을 합니다 마인드 먼저 제거해 주고 아이고 여기까지 가면 안되게 가면 안되게 가면 저쪽에 하나 있죠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는 강행 돌파 삐인데 그래도 지금 앞에 고스트가 있으니까 저 고스트를 먼저 처리하고 하자 여러분 자 앞에 고스트 있으니까 고스트를 먼저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아이고 조공했네 또 저것들 어떻게 설마 저기 안해도 안에서 설마 마인드 깔리지 않겠지 그쵸 저기 어떻게 할까 야 별 수 없다 이거는 강행 돌파다 이건 강행 돌파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가야돼 다만 얘가 중요하다 자 이러다 한류신의 실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오늘 한 에 내시다 다시 해야죠 먼저 몸빵 딴딴한 얘네들은 먼저 앞세웁시다 다만 아르타니스 복제를 합시다 아르타니스 오케이 야 더 있잖아 더 있잖아 어딨어 더 있잖아 더해 더해 팍팍해 너희 타고 있어 너희 필요 없다 이제 자 가자 돌격 들어가 들어가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수아 잘한다 야 이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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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섰고요 됐어 어휴 힘들었다 힘들다 와 힘들었다 힘들었다 야 이런식으로 이거 재미가 쏠쏠하네 재미가 아 락다운 음 어차어있어 어디서 유령 따위가 지금 자 이쪽에서 살아있겠죠 아 저것도 자 이것도 이렇게 하이템 지워주자 잘가 후우 자 이제 한 군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해서 마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셔틀로 왔다가 좀 지워주고 어 공중부대 나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공중부대가 이렇게 나왔네요 어 드디어 공중부대가 나왔습니다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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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시작하자 게다가 이것도 있어 그럼 갈 수 있어 이거 야 딱 강나네 이거 어 이거 리콜 강나네 리콜강 여러분 리콜강 나왔습니다 음 음 음 음 아 아 으 으 Dragons 으 으 yes 으 으 으 이 콜로 한번 끝내고 있어요 뭐 이제 저장 뭐 해주고 자 먼저 다 태워 다 태우고 다 내려 한군데 봅시다 한군데 다 봅시다 끝을 내려갑시다 자 끝을 내려가서 끝을 내려 어 이제 끝났어 끝내러 왔다 끝내러 왔다 자 끝내러 갑시다 끝내러 갑시다 아니 뭐 없어 모아주고 모아주고 이거 리콜 한방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리콜 한방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갈 수 있을까 정투 준비 완료 아비트 하나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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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봅시다 한번 저장해보고 가보자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아비터 리콜 갑니다 그 몽상과 교환 강미 있었던 그 전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쭉쭉 가 쭉쭉깍 쭉쭉 깍 쭉깍쭉깍 쭉깍쭉깍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쭉깍쭉깍 쭉깍 쭉쭉깍 쭉깍쭉쭉쭉쭉쭉 NO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닫지 않았습니다. 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오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쓰자. 귀찮다. 자, 그래도 우리 앞부터 죽으면 안되니까 먼저, 한류뮤에이션으로 먼저 가라. 먼저 가고, 아비자 갑시다. 자, 몸빵해줘. 몸빵해줘.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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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렇지. 바로 이 말하니까,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제발. 공격을 시작한다. 가지마라, 제발. 정리 좀 하자. 나무에도 테로 합시다. 굴리요. 좋다. 제 분노를 임무하십시오. 공격을 시작하자. 오케이.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자, 이제 한번 슬슬... 자, 일단은... 일단은 먼저 질럭들... 기대되자 해주고... 질럭이라... 객캠플러 두말이 나왔네요. 음... 주제해주고... 그 다음에 모아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타이템플러 3마리 해주고... 자, 이렇게 사야되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을... 5번을 스카우트 해주까? 5번을, 5번을 스카우트 해주고... 6번... 7번 아비타, 그렇지. 낙상자 자, 먼저 가이더라. 가자. 가자, 가자. 쓸어버려, 쓸어버려. 탓. 오케이. 넌 타면 안되 임마. 으 자 먼저 이 이 벌어 왔다가 깨주시다 어 편해 아주 이렇게 하니까 사망한 거 아인데 왜 이걸 본이 없어 돈이 없어 근데 아 예 이제 쓸모없어 이제 이제 이번 수 노 슬 목 웃을 못 이번 버리겠습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공격을 시작하죠 1 누군야 다음 없지 채팅 딜레이가 심하다 유튜브 라서 유투 쭈쭈 없어집시다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없애 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쭉쭉 없앱시다 그렇지 쭉쭉 없앱시다 그렇지 오케이 정리 싹해주고요 정리 한번 싹해주고 이 다음이 문젠데 근데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일단 이제 병력을 어느정도 모아가지고 발퀴이 없어지고 발퀴이가 이거 이거 윙크 할 때마다 별빛 나오는거 알아요? 찡 하면서 자 이 너머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젠데 어떻게 하긴 커세어가 있지 우리에게 아비터도 있지롱 자 먼저 정지장으로 해버려야지 자 갑니다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을 잃은 것 같다 자 오케오케 이렇게 넘어설 수 있구나 좋네 끝났네 게임 여기 넘어설 수 있는 넘어서 어 어 일로와 스카우터 일로와 야 니네가 한꺼번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어 야 이정도면 된다 이정도면 이 정도면 된다 아니야 아니야 이정도면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그냥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짜식아 어 야 끝났네 게임 끝난거야 다름없대 끝났다 자 갑니다 여러분 하나하고 하나하고 어 음 아니 얘들아 여기다 treffen 0 그렇지 일아따 익는 거 뭐야 이거 극한 되겠다 애들이 사람들이 콘트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 sí 요렇게 깹니다 무슨 나의 승리 했습니다 날 February 아